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일정들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목이 부었었는데 이게 몸살 기운이 왔어요. 목이 아프고 열나고 두통이 있고 몸살 기운까지 그래서 뜰락 안갱 뜰락 안갱 뜰락 안갱 뜰락 안갱을 사려고 해요. 그게 감기에 좋다는데 이제 운동마트에 왔어요. 약을 사야 되는데요. 또 한개 아깡 아깡 아깡긴 아깡긴 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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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라크 안긴 똘라크 안긴 신도 문줄 이거 하나 사고 하나 이렇게 세 개 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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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샀어요. 샀어. 집에 가서 자울래. 이번에 안경을 꼈어요. 다시 안경을 끼는데? 렌즈를 뺏어. 오오. 두덱? 음. 일단 모르겠어요. 백삼키. 슬라 맘마깐. 맛있네요. 떡무이. 떡무이? 떡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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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거나 보통 다 짜고나 구덱이에요 구덱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꽤 맛있어요 보통 어떤 인도네시아 음식들은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이건 꽤 맛있는데 뭘로 만들어졌지? 구덱 하니까 뭔가 오리나 거위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름인데 저 구덱이 생긴게 약간 한국의 장조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국의 장조림이라고 고기를 절인 음식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알고보니까 과일이더라구요 그리워요 한국이 파는 데 없나? 그거랑 비슷한 맛 그거랑 비슷한 맛 이거 뭐야? 그거랑 비슷한 맛 잭프루트 아, 그래서 이게 프루트? 네 아 아 아 내가 고기인 줄 알았어 아 아 맛있어요 애나스 칼리 맛있어요 한국인도 좋아할 맛이에요 맛있는데? 이거 이름이 뭐지? 아야? 저스트 아야? 오빠 아야 아빠르? 오빠르? 아야 오빠? 오빠르 아야 오빠 오빠르 아야 오빠르 아야 오빠르 아야 오빠르 오빠르 먹어볼께요 아야 오빠르 닭다리는 이렇게 해서 뜯어야 제맛이에요 쌍화해 쌍화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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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괜찮아요 흠 흠 방금까지 아팠는데 롯데가고 이거 먹으니까 아픈게 싹 사라졌어요 마법의 아야미에요 매지컬 아야미 매지컬 아야미 흠 흠 흠 음 맛있어 흠 흠 꽤 맛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스턴 진의 시스턴 레인보우에요 아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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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뭐야 아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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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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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밤 한아골 한아골 약간입니다 한국이 알아서 똑같아요 똘라깡잉 똘라깡잉 똘 아깐 똘 아깐 아깐기 똘라깡잉 아 똘라깡잉 똘라깡잉 오케이 똘라깡잉 고 자 똘라깡잉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도 볼게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보이나? 네 자 더 좋아 음 예 도라김 오 오 오 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